지난해 가을 길을 가다가 우연히 윤숙을 만났다. 한참 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터라 반가운 마음이 앞섰다. 왜 그렇게 연락이 없었어? 남편 보낸 마음이 어떤 것인지 겪어본 그녀였기에 그녀의 힘든 사정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었다. 윤숙이 주르르 눈물을 흘렸다.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아니야.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면서 눈물이니?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소연은 손수건을 꺼내 건넸다. 얼마나 지났을까 윤숙은? 그래. 이야기할게. 어쩌면 누구에게인가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도 몰라. 그러더니 윤숙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허나 자신이 단편을 죽게 했다는 말은 빼고 말이다. 안녕하세요.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전미아 작가님의 단편소설 허울입니다. 이 작품은 전미아 소설집 낯선별이 사는 집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전미아 작가님은 시집으로 이제 울지 않으려 합니다. 수필집으로 아름다운 동행이 있습니다. 소설집으로는 낯선별이 사는 집이 있습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허울 전미아 아침부터 마음이 들뜬 소연은 엷은 화장에 바 소재에 갈색 샤넬 원피스를 입고 신발과 가방도 같은 톤으로 갖췄다. 거기다 어깨선에 두른 천연염색 실크 스카프는 언젠가 친구로부터 받은 선물이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날렵한 한 마리 새 같아 그녀를 매우 읍족하게 했다. 집 앞 골목길을 빠져나온 그녀는 총총 걸음을 옮겨 놓는다. 그때마다 치맛자락은 하늘하늘 흔들린다. 그 흔들림이 발걸음을 더욱 가볍게 한다. 오늘은 차를 좋아하는 다섯 친구가 만나는 날이다. 길을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 쪽으로 다가가는데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여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뒤태가 낯설지 않고 눈에 익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아니나 다를까 인숙이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인숙의 얼굴 표정이 영 아니다 싶다. 그래서 무슨 일 있느냐고 혹시 아픈 건 아니냐고 물었더니 마음이 좋지 않다며 자신의 올케 이야기를 꺼낸다. 올케라는 말에서부터 소연은 자신도 모르게 온몸이 정지된 듯 멍해진다. 인숙의 올케라면 바로 자신의 친구인 윤숙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인숙의 입에서는 대번 험악한 말부터 쏟아진다. 자신의 오빠를 죽인 그 흉악한 년을 법에서는 방관한다고 우리나라 법이라는 게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며 붕괴한다. 그래서 내 얼굴이 그렇구나. 덥다. 이쪽으로 소연은 자신이 죄인 같은 마음에 인숙을 번나무 가로수 그늘 아래로 이끈다. 그러면서도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자신이 알고 있는 한 친구 윤숙이는 더없이 고운 여자였다. 그러기에 마땅히 뭐라 해줄 말이 없었다. 그렇게 얼마가 지났을까 가로수 그늘 아래 선 채로 얼마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은데 벌써 약속 시간이 훌쩍 지났다. 인숙에게는 좀 미안하기도 하지만 언제 시간을 내어 한 번 보자 하고는 헤어졌다. 집을 나설 때와는 달리 마음이 좀 무거웠다. 흔히들 심성이 어쩌고 본성이 어쩌고 하는데 사람이 그렇게 두 얼굴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치밀하도록 오랜 날 동안에 걸쳐 사람을 조금씩 죽음으로 보라가는 그 참혹한 짓을 윤숙이가 했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았지만 그게 사실로 드러난 바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재개의 걸음을 돌린 끝에 약속 장소인 한정식집 예지원으로 들어선다. 넓은 뜰에 잔디가 깔렸고 몇 그루의 정원수가 보기 좋았다. 마당 가운데의 연못에는 말뚱만한 잉어가 한가하게 도닌다. 꽤 잘 꾸며진 곳으로 알만한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올랐다. 마당을 가로지른 맷돌 진검다리를 밟으며 나아가니 황토 건물이 나온다. 겨자색 생활 한복을 입은 총업원에게 총무 일순의 이름을 대었더니 안내를 한다. 약속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아? 좌중에서 대뜸 그 소리가 날아왔다. 미안해. 그럴 일이 좀 있었어. 소연은 탁자 위에 옆차짠을 들어 입을 적셨다. 그러면서 잠시 대부 인테리어에 마음을 빼앗긴다.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고풍스러운 실내 장식. 기름종이 장판에 벽면은 황토다. 방 중앙에는 투박한 나무 탁자가 자리 잡았고 방 바닥엔 두툼한 갈색 방석이 놓였다. 거기다 반다지가 있고 질끈 묶인 광목 커튼과 그대로 드러나도록 한 나무 석갈에는 운치를 더해준다. 와 이 집 분위기 좋다. 오늘 내 호사하네. 안 그래도 네가 제일 좋아할 거라고 우리끼리 얘기했다. 아이가. 모두들 손뼉을 치며 웃고 떠든다. 또 한바탕 수다가 시작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윤숙에 관한 일이 자꾸만 마음을 짓누른다. 나 여기 오다가 기막힌 소리 들었어. 인두 겹을 쓰고 그럴 수 있을까? 누가? 뭘? 지난해 차 덕근 갔을 때 얼굴 뽀얗고 눈이 큰 여자 생각나? 그럼 기억나고 조용하고 예쁘다고 했던 인숙이 올케? 그들은 말수가 적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겸손해서 좋은 기억으로 남아 더 잘 기억하는 듯 했다. 그 윤숙이가 남편을 죽였다고. 정신병원 넣었다고 얘기하자 모두들 손사래를 친다. 사람은 얼굴에 다 나타나게 마련인데 개미 한 마리 못 죽일 그 여린 여자가 무슨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겠냐는 것이다. 하긴 소연이도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그런 생각이었다. 지난해 가을 길을 가다가 우연스럽게도 윤숙을 만나게 되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다가 헐렁한 면바지에 티아나 걸치고는 해차 없이 땅만 보며 걷고 있는 여자는 좀 떨어진 거리에서 보았음에도 윤숙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한참 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터라 반가운 마음이 앞섰다. 이게 얼마 만이냐고 그런데 왜 연락이 안 닿는 거냐고 묻자 뜻밖에도 이사를 했다는 대답 이었다. 이사를 했다고? 어디로? 왜? 남편 보내고 강원도로 갔어. 그랬구나. 그랬으면 연락이라도 좀 하지. 내가 무슨 면목이 있다고 연락을 하겠니? 그렇게 말하는 윤숙이의 눈빛이 가늘게 떨렸다. 소연은 마음이 아렸다. 조용한 성격인 윤숙이가 그날따라 힘이라곤 하나도 없어 보여서였다. 남편 보낸 마음이 어떤 것인지 겪어본 그녀였기에 조용한 곳에라도 들어가 그녀의 힘든 사정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었다. 가까운 찻집으로 들어갔다. 남편이 죽은 간암 때문이었노라고 윤숙은 이야기했다. 그렇게 바라는 그녀의 앞에 마땅한 위로의 말은 떠오르지 않았다. 살다 보면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사라지더라 는 그런 어줍잖은 말이 고작이었다. 한참 동안 윤숙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눈물을 주르르 흘러내렸다.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소연은 손수건을 꺼내 건넸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면서 눈물이니 얘기해봐.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야기를 하면 속이라도 후련할 거 아니야. 속으로만 끌어안고 있으면 그게 병된다고. 그래도 윤숙은 그저 눈물만 훔쳐낼 뿐이었다. 그런데 무슨 마음의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 얼마가 지나자 윤숙은 길게 한숨을 토해내며 말했다. 그래 이야기할게. 아니 어쩌면 누구에겐가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도 몰라. 그러더니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허나 자신이 죽게 했다는 말은 빼고 말이다. 윤숙은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오면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거기서 직장 동료와 눈이 맞아 사내 결혼을 하기에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결혼과 함께 임신이 되면서 직장을 그만두었고 연년생으로 두 딸을 낳으면서 그런대로 행복한 생활을 이어나갔다. 그런데 큰 욕심이 없어 순항하는 듯 싶던 그의 인생 항로는 뜻밖의 풍랑을 만나고 만다. 남편이 구조조정으로 퇴사를 하게 된 것이다. 남편은 유능한 사람이었지만 막상 퇴사하고 나니 하루아침에 우능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이력서를 가방에 넣고 매일 집을 나서지만 그가 안고 돌아오는 것은 허탈 뿐이었다. 그러다가 그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일은 막노동이었다. 주어지는 대로 일을 하다 보니 빌딩 유리 닦는 일까지 하게 되었다. 생각해보면 처지가 한심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래도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날도 오겠지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일에는 전혀 경험이 없는 그에게 사고는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왼쪽 무릎 골절뿐이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밧줄에 매달려 건물 애벽을 닦다가 실수로 떨어진 것이다. 그제야 윤숙은 남편이 자신을 속이고 그토록 힘든 빵노동을 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남편은 오히려 그녀를 위로하려 들었다. 부러진 뼈만 붙으면 뭐라도 해볼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은 아직 젊었노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런 남편의 마음을 모를리 없다. 그러나 서로 남편이 다시 그 일을 한다 해도 무릎이 완쾌되려면 적어도 반년 정도는 걸릴 게 아닌가 그리고 낫는다 해도 다시 그런 일을 하기는 힘들 것이다. 어쨌든 아픈 남편이 완쾌되어 무슨 일을 하게 되든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는 형편이다. 오히려 여자가 나서는 게 쉽다는 걸 알기에 자신이 나서기로 작정했다. 그녀는 가족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친정으로 친구들에게 사정하여 돈을 끌어다가 옷가게를 차렸다. 그러면서부터 가랑비의 옷이 젖듯 그들의 역할도 자연스레 바뀌었다. 돈의 힘도 무서웠다. 윤숙의 목소리는 차츰 커져갔다. 내 바지는 여기 다림질 안됐네. 아이들 기침하던데 병원 데려가. 그녀는 못마땅해 가방에서 돈 2만원을 탁자 위에 던져놓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간다. 남편은 그저 멍하니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다. 여자가 생활전선에 나섰으니 이제는 그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됐지만 여자 등골 빼먹는 남자라는 말은 비수처럼 가슴을 찔러오곤 했다. 그리고 그런 날들이 이어지다 보니 낮시간이면 어떤 방문객이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게 되었다. 심지어는 통장이 고지서를 들고 와도 숨어버리곤 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실업자의 비에는 너무도 처참한 것이었다. 돈 못 버는 남자 집에서 그저 무의도식하는 남자 날이 갈수록 남자는 작아졌고 쏟아지는 무시와 냉대를 온몸으로 받아대야만 했다. 그러다 보니 언젠가부터 매일 술에 절어 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렇게 술에 취한 날이면 스스로가 싫어서 고함을 치르고 집기를 부수는 일이 잦아졌다. 니까 것들이 뭔데 나 박대호란 말이야 대호 반드시 이름값을 할 거니까 두고 봐 나 아직 죽지 않았다고 남자는 세상에 대해 할 말이 많았지만 정작 나오는 건 술 취해 질러대는 고함이 전부였다. 대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대우면 난 하늘이다. 윤숙의 시선은 싸늘하게 짝이 없다. 그런 남편이 못마땅해 구시렁거리고 날선 눈으로 쓱 한번 훑어보면 그만이다. 그렇게 꼬이기 시작한 남자의 인생은 중년이란 분턱을 넘어도 달라지는 게 없다. 날이 가면 갈수록 윤숙도 지쳐갔고 마침내 그들은 한 지붕 밑에서 남남이다 시피 살아갔다. 그때부터 남자는 남편도 아빠도 아닌 한낱 그림자에 불과했다. 윤숙은 생각 끝에 남편을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는 딸들에게 말했다. 아빠의 상태가 너무나 심해서 오늘 병원에 입원시켰어. 의사가 말하기를 알코올 중독에 망상장애라 하더구나. 치료를 받으면 곧 좋아질 거라니 그때 보셔오자. 딸들은 치료를 받으면 당연히 좋아질 것으로 생각했다. 윤숙은 딸들에게는 끔찍했다. 딸들 결혼해 아빠의 정신과 병력이 문제시 될지 모르니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 함구하라고 했다. 물론 그 함구령의 이유는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윤숙은 한 달에 한 번씩 남편을 찾아간다. 그렇다고 정의나 연민이 있어 가는 것은 아니다. 솔직히 정의란 털끝만큼도 없다. 그저 어떤 의무감에서 였을 뿐이다. 이제는 가족들에게 걸림돌에 지나지 않는 그를 진즉 어쩌지 못했으니 거쳐가야 할 통로이겠거니 생각했다. 그리고 그 끝이 언제까지일지 알고 싶은 이유도 있었다. 그 즈음에 어느 하루 역시도 별 감정 없이 병원을 찾아가서 보게 된 남자는 약물 때문인지 결읍대처럼 말라 있었고 정신 또한 몹시 혼미해 보였다. 면회실을 나온 윤숙은 병원들 한쪽에 심은 삼나무 그늘로 가 거기 벤치에 앉는다. 조금 있으니 병동 건물 출입구에서 말숙한 자림의 한 남자가 캔커피 두 개를 들고 걸어온다. 윤숙은 일어서서 기다렸다가 다가온 남자와 나란히 벤치 앉는다. 어때요 상태가? 오락가락 하는데 요즘 밥을 통 먹지 않아. 그럼 그럼 아마 남자는 말을 흐린다. 윤숙은 그를 멍하니 바라본다. 할 말이 없다. 남자도 그저 고개를 끄덕여 보일 뿐이다. 단지 그 몇 마디뿐 침묵 속에서 시간이 흐르고 그 끝에 윤숙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갈래? 가게 마치고 봐. 그렇게 병원에 다녀온 닷새우 윤숙은 한 통의 전화를 받는다. 얼른 병원으로 와. 이제 됐어. 왜 죽었어요? 아니 옮겨야겠어. 가남 말기. 암이라는 말이 순간적으로 덜미를 친다. 암이라는 것은 예정에 넣어둔 어느 항목에도 없는 것이다. 서둘러 남편을 암 전문 병원으로 옮긴다. 병원에선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로 선고를 내린다. 그토록 심한데 왜 그걸 몰랐을까. 이미 오래전에 오늘을 준비해 두었기에 놀랄 일도 애달파할 일도 없지만 말이다. 야인 남편은 쌍둥이를 가진 인부처럼 배가 부풀었고 얼굴은 병아리 옷을 빌려 입었는지 샛놀했다. 사람도 알아보지 못했다. 혼수상태로 일주일을 버티다 세상을 뒤로하고 어둠의 강을 건너고 말았다. 큰딸은 아빠가 죽고 나서야 그 빈자리를 실감했다. 그렇더라도 산 사람은 살아야 했다. 그 어느 하루 그녀는 가족들의 가족들의 상실감을 극복시켜줄 요량으로 일찍 퇴근하여 그 길의 시장에 들러 장보기까지 했다. 엄마와 동생이 귀가하기 전에 음식을 만들어 놓고 놀라워할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며 입가의 웃음이 떠오르기도 했다. 그런 생각으로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던 그녀는 멈칫한다. 이상하다. 분명히 빈 집이어야 하는데 안방에서 말소리가 들린다. 이 시간에 엄마가 방문을 열려던 딸은 그만 그 자리에 굳어버리고 만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자기 아니었으면 정신병원에 넣을 생각을 했겠어? 응 나도 사랑해. 그제야 딸은 모든 걸 깨닫는다. 두 눈에서 시퍼런 불꽃이 튀기 시작한다. 그는 방문을 밭 차고 들어가 엄마를 움켜잡고 부르르 떤다. 왜 아빠 죽였어? 아빠가 있는데 다른 남자 하고 그랬던 거야? 당신이 다른 남자 하고 지내는 걸 알았으니 아빠가 술 먹고 그랬던 거지. 아빠가 옛날엔 안 그랬잖아. 아빠를 그렇게 만든 건 당신이야. 우리 아빠 살려내. 살려내란 말이야. 윤숙은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모른다. 한참을 넋이 나간 듯 멍하니 앉아있던 끝에 마음 정리가 된 듯 담담한 표정으로 돌아간다. 방금 통화한 사람 누구야? 나 그 사람 죽여버리고 나도 죽을래. 왜 이러니? 왜 이러니? 교양 있는 우리 엄마 이 상황에서도 어쩜 일이 초연한가요? 멀쩡한 사람 병원에 집어넣고서 우리한테 그랬잖아. 아빠가 좋아지면 모셔오자고. 어찌 그럴 수 있냐고. 미안하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그래. 내 다 말할게. 좀 앉아. 그러고는 차분하게 모든 걸 털어놓는다. 정신병원 원묵과 융 과장과 오래전부터 부부 아닌 부부로 살아온 것까지 말한다. 윤 과장을 알게 된 건 옷가게를 하면서 친구 빚보증을 섰다가 그게 잘못되면서 였다. 급하게 돈을 빌려 겨우 막아내긴 했지만 그 복돈을 갚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윤 과장은 돈 대신 몸을 요구했고 살려고 얽히다 보니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 비록 불륜이란 오명은 쓰게 되었지만 어쨌든 윤 과장 때문에 우리 가족은 큰 풍파 없이 살아올 수 있었노라고 자식한테 하기 어려운 말들을 다 하고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좋은 사람? 아빠를 정신병원 넣자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어? 고맙다고? 딸은 그랬다. 다른 남자와 사랑할 때 아빠는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버러지처럼 지냈고 스트레스를 받아 암이 되어도 손 한 번 써보지 못한 채 죽었는데 어찌 그 남자가 좋은 사람이냐고 펄펄 뛴다. 난 그것도 모르고 힘들게 살아온 엄마가 불쌍해 좋은 사람 있으면 말동무하며 지내라고 권했는데 이건 아니잖아. 내 아빠를 정신병원 보낸 건 윤 과장이 윤 과장이 아닌 나였어. 윤숙은 그랬다. 자신도 사람이기에 남들처럼 살고 싶었단다. 사랑해서 윤 과장을 만난 게 아니라 가족을 지키려고 만난 거였다며 어떤 처벌도 받겠다고 했다. 죽으라면 죽을게. 윤숙은 담담했다. 작은 딸이 퇴근해 들어오다가 엄마와 언니가 주고받는 이야기를 다 들어버렸다. 안방으로 들어와 앉더니 또박또박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엄마를 고발할 수 없다고 고발해선 안 된다고 했다. 언니가 엄마 마음을 다 알 수 있어? 흥분 가라앉히고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봐. 아빠가 욕하고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 때 그런 아빠 보고 언니는 어떤 생각했어? 난 엄마를 용서하고 싶어. 쟤는 미워도 난 엄마를 용서할래. 엄마한테 이러지 마. 솔직히 엄마도 피해자야. 언니도 아빠 미워했잖아.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 그런 거지. 우리 얼마나 힘들었어. 만약 엄마가 아빠를 정신병원에 넣지 않았다면 어쩜 내가 아빠를 죽였을지도 몰라. 그땐 그런 아빠를 보며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수천번도 더했고. 집이 진저리 치도록 싫어 도망치고 싶었으니까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엄마는 오죽했겠어? 우리도 엄마를 알잖아. 좋은 분이라는 걸. 그건 엄마 잘못이 아니라 아빠 때문이라고. 우리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고. 그런데 언니가 뭔데 엄마를 단죄해? 언니 지금 가슴에 손 얹어봐. 우리가 아빠한테 어떤 딸이고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엄마 인생만 생각했다면 그랬겠어? 언니 곰곰이 생각해봐. 아빠한테는 미안하지만 솔직히 단 아빠 있을 때보다 지금이 좋아. 동생은 그 말을 하고선 대성 통곡을 했고 윤숙도 꺼이꺼이 울음을 토해냈다. 그 이야기가 어떻게 빠져다간 것일까? 발 없는 말들이 소문이 되어 골목골목을 휩쓸고 다니다가 결국은 윤숙의 신우인 인숙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인숙은 얼굴이 시뻘개져 가지고 바람같이 달려와 다짜고짜 올케의 뺨을 철썩 후려친다. 이 더러운 년 사내에 비춰 남편을 정신병원에 가두고 죽게 해?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해주마. 그러고는 행하니 나가버린다. 윤숙은 멍하니 창만 바라본다. 모든 시간들이 정지된 듯 쉽다. 경찰이 찾아온다. 인숙의 말은 그냥 한 게 아닌 것이다. 하긴 인숙의 입장에서라면 그것도 모자랄 것이다. 서까지 함께 가주어야겠다는 경찰의 말에 그녀는 대꾸도 않고 일어나 퀭한 눈으로 방 안을 둘러본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갠다. 지금 나가면 다시는 못 돌아올 것처럼 그렇게 둘러보고는 경찰을 따라다 선다. 엄마를 비난하던 큰딸이었지만 일이 그렇게 되자 달라졌다. 이리저리 알아보고 아는 사람을 통해 변호사 사무실까지 찾아가면서 알아본 결과 병명이 있어 병원에 입원시킨 건 법률상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동생과 함께 경찰서에 가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을 했다.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였으며 망상 장애까지 있었습니다. 병원 기록을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더군다나 아빠는 정신병으로 가족을 못 살게 했습니다. 그런 아빠를 치료하려고 가족의 인원에 결정한 일입니다. 그럼 왜 7년 동안이나 내버려 뒀냐고 하지만 방치한 게 아닙니다. 정신병이 쉽게 치료되는 병이던가요? 실직 후부터 힘들어 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치료를 져야 한 것이 겠죠. 강제 연행하여 죄를 입증할 수 없으면 24시간 안에 풀어줘야 한다. 윤숙은 그날 밤 풀려났다. 그토록 단제 해야 한다고 펄펄 뛰던 큰딸도 결국은 그 엄마의 딸이었고 가족이었던 셈이다. 그렇지만 집에 돌아온 큰딸은 엄마와 얼굴 맞대고 살 자신이 없어 짐을 챙겨 집을 나갔다. 그것을 보면서도 윤숙은 돌 부처처럼 앉아있기만 했다. 삶의 여정에 법보다 무서운 건 자식이 아니던가 자식은 부모를 닮아가기에 죽을 만큼 힘들고 아파도 그 자식 때문에 애써 바른 길을 걷는 게 부모이다. 그런데 숨 막힌다고 환기통을 만들어 다른 세상과 내통했고 그 환기통을 지키려고 가정까지 파탄으로 몰고 갔다. 그런 어미가 자식한테 어찌 용서를 청할 수 있겠는가. 윤숙은 흐트러진 방안을 정리하고 앨범을 꺼내 펼쳐본다. 아이들 어렸을 때 남편과 찍은 사진도 있다. 자신도 모르게 두 눈이 젖어온다. 자정을 넘어 새벽으로 가는 시간 안방을 나와 비틀거리며 작은 딸 방을 가만가만 열어본다. 딸은 깊은 잠에 빠진 듯 했다. 부엌으로 가서 식탁의자를 들고 나온다. 의자를 현관에 놓고 올라선다. 까치발을 하고 한 손을 들어 신발장의 천정과 맞다운 그 틈새로 손을 밀어넣어 이리저리 터듬는다. 조금 후 그곳에서 작은 병 하나를 꺼내 안방 문가부에 놓는다. 남편을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키고는 두렵고 무서웠다. 그녀는 혹여 오늘 같은 날이 올까봐 작은 집에 가서 골목에 칠 거라고 똥약을 얻어왔었다. 그 약은 아무도 몰래 세월 속에 잠잤고 남편도 죽었다. 사랑하는 사람과 주고받은 한 통의 전화에 꼬옥꼬 감춰두었던 7년의 세월이 세상 밖으로 튀어나왔다. 이제 죽어야만 했다. 그녀는 지금 까만 병을 마주하고 있다. 어미가 마지막을 준비하는데 작은 딸은 회색빛 세상에서 단꿈을 꾸고 있다. 윤숙은 두 딸이 마음에 걸려 하염없이 운다. 아빠는 정신병자 엄마는 자살. 그 무거운 굴레를 쓰고 이 험한 세상 절뚝거리며 살아내야 할 딸들에게 미안했다. 딸들을 이토록 사랑하면서 진정 가족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는지 독거노인 돌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랑하는 딸들의 아빠인데 딸을 조금만 더 버렸더라면 지금 저 까만 병과 마주하는 일은 없었을 게 아닌가. 윤숙은 문갑 서랍을 열어 백지를 한 장 꺼낸다. 화장대 위에 볼펜을 집어와 방바닥에 놓고는 멍하니 내려다본다. 하고 싶은 말은 밤새워 써도 다 못쓰겠지만 재인이 무슨 말을 한단 말인가 볼펜을 들어 백지에 미안하다 날 용서하지 마라 는 단 한 줄의 글을 써두고는 병뚜껑을 열어 빵서림 없이 마셨다. 그러고는 얼마나 지났는지 얼마나 먼 길을 온 것인지 너무나도 먼 길을 온 것일까 안개 속을 헤맨다. 저승은 안개 속 같구나. 그 안개의 바다는 점차 흐린 실루엣처럼 흔들린다. 그러다가 안개는 사라지고 백색이 펼쳐진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번에는 깊은 어둠에 빠져들었다. 또다시 먼 길을 건너온 것일까 눈앞이 밝아졌다. 가슴 안에 부유물로 가득 채워진 듯 답답하다. 목에는 호스가 꼽혔고 링거줄이 팔에 빼달렸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눈을 뜨고 살펴보니 저승이 아닌 병실이다. 작은 딸이 화장실 가다가 안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문을 열었더니 엄마가 죽음 직전에 있는 걸 발견하고는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옮겼단다. 다행히 빨리 발견되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엄마 왜 그랬어 내가 화장실 가려고 나갔기에 망정이지 우린 어찌 살 딸은 목이며 뒷말을 잊지 못한다. 큰딸도 곁에서 울고 있다. 죽음조차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윤숙은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내쉰다. 가족을 속이고 살았어도 그때는 딸들이 몰랐기에 뻔뻔스럽게 살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윤숙은 작은 딸보다 큰딸보기가 더 재수럽다. 탯질로 이어진 관계라 마지못해 곁에 있지만 그 부원의 눈빛에는 원망과 미움이 서려있다. 그래 아빠를 죽음으로 몰고 간 엄마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고 살아온 엄마 자살까지 하려했던 엄마 그런 엄마를 어찌 예전처럼 대할 수 있겠는가 죽는 날까지 그런 수모와 굴욕을 참아내는 것도 죄를 닦는 길이겠지만 딸들을 위해서는 자신이 없어져 준 게 마땅하다는 생각을 한다. 그렇다면 빨리 끝내자. 윤숙은 병실에서 날마다 죽음만 생각한다. 문득 옥상이 떠올랐다. 문은 열렸을까 그 순간부터 기회만 되면 옥상으로 가리란 생각을 한다. 작은 딸이 편의점에 다녀오겠다며 병실을 나선다. 윤숙은 재빨리 침대에서 일어나 병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탄다. 옥상층이다. 다행히 문이 잠기지 않았다. 황급히 옥상으로 나간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본다. 파란 하늘에 구름 몇 점 한가롭게 떠있다. 의미 없이 보아왔던 햇살도 바람도 시원했다. 예전에도 저토록 하늘이 아름다웠을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게 신비로움으로 다가온다. 가슴을 펴고 두 손을 활짝 편다. 오늘 날씨 참 좋구나. 그러다가 화들짝 놀란다. 이렇게 감상에 젖어있을 시간이 없다. 조금 있으면 딸이 다시 병실에 들어설 것이다. 마음이 바빠졌다. 옥상 가장자리로 가서 밑을 내려다본다. 길에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간다. 어디쯤이 좋을까 한적한 곳을 찾는다. 이제 생의 마침표를 찍어야만 한다. 가슴 가득 숨을 들이쉬고는 난간을 잡고 오른발을 올린다. 눈을 감았다. 하나 둘 순간 몸이 솟구친다. 하지만 건물 아래가 아닌 옥상 바닥으로 나 뒹굴고 만다. 아주머니 왜 이래요. 내가 안 봤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번에도 윤숙은 또 죽음에서 비켜섰다. 이제 그만 풀려나고 싶었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게 하늘의 저주인지도 모른다. 회복은 빨랐고 2주가 지나 퇴원했다. 가슴아리를 해서인지 윤숙은 늦가을 말라버린 억새처럼 손만 대면 바스락거리며 부서질 것 같았다. 큰딸도 엄마가 마음에 놓이지 않는다며 다시 짐을 싸들고 집으로 들어왔다. 회색으로 낮게 내려앉은 하늘은 오후가 되면서부터 빗방울들을 떨어낸다. 빗방울들은 옆집 간판을 두드리고 담벼락에 빗살무늬를 그리며 적셔놓는다. 그렇게 점점 굵어치다가 마침내는 후두둑거리며 쏟아지는 빗줄기가 문득 누군가의 통곡 같기도 하다. 언뜻 그 빗줄기 속에 남편의 모습이 어리기도 한다. 깊게 고립해 다시는 메울 수 없는 흔적들을 윤숙은 퍼듬는다. 그때는 왜 자신만 힘든 줄 알았을까. 창밖을 보며 세상에 끈을 놓아버린 절망으로 어깨를 들썩인다. 눈을 지그시 감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다. 멀리서 집채같은 파도가 우우하면서 손살같이 달려와 해안선에 메다 던진다. 하얀 파도가 물거품을 만들며 산산이 부서진다. 갈매기가 끼룩끼룩 날고 이글거리며 태양이 솟아올랐다가 황금빛 노을로 물들어가는 우리 이사 가자. 큰딸이 먼저 말한다. 그리고 다시 말을 잇는다. 난 바다가 좋아 엄마. 우리 강원도 가서 살자. 나 유치원 교사잖아. 자격증이 있으니 어디 가든 일자리는 구할 수 있을 거야. 거기 가서 내가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면 돼.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 그렇게 살자. 바닷물이 빠지면 바닷가도 거닐고 조개도 줍고 그래 그럼 우리 이사 가자. 죽을 수 없다면 딸의 말대로 떠나고 싶었다. 딸에게 집은 낡아도 좋으니 마당 넓은 집을 구하자고 했다. 마당가엔 화단을 만들어 채송화 봉숭아 해바라기도 심고 넝쿨 장미를 심어 꽃을 피우면 담장에 올릴 것이다. 거기다가 조그만 텃밭이라도 있다면 상추 부추 열무 따위를 심어도 좋으리라. 서둘러 가게와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어천 마을로 떠났다. 한 계절을 보내고 또 한 계절이 지나고 그곳에도 봄은 찾아들었다. 멀리 산허리에서 눈이 녹아 계곡을 타고 물이 흘러내리고 흙냄새가 나고 풀냄새가 난다. 살아야 한다. 지난 시간들을 뒤로하고 다가오는 시간들을 온전히 살아내야 한다. 이제부터의 시간을 살아내는 것은 그녀에겐 속죄인지도 모른다. 살아야 한다. 살면서 속죄 해야 한다. 끝나고 volont assistants 힘들다. 사회